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참 냉정하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면 참 기가 찬 이야기죠. 선거 사물을 중립적으로 그렇게 수행해야 될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소위 선거 부정 선거 범죄 표를 도덕질하는 사건에 6년 동안 관여해 왔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은 정말 나라가 뒤집어질 정도로 엄청난 사건입니다. 해킹을 통해 가지고 북한이라든지 적대국가의 세력들이 선거에 관여한 것이 아니고 과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전국의 지부를 두고 있는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합동작전을 통해서 선거를 도덕질해온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엄청난 이야기인 겁니까 말과 글로 담을 수 없을 만큼 퇴산 같은 증거가 매일매일 축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선거를 도덕질한 사람들은 그냥 몇 년 전 일이니까 이제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시작인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소식을 여러분 오늘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공대일리신문 여기는 특별하게 제가 2020년 4.15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8월 무렵에 이 신문을 참관했습니다. 이 부정선거의 증거물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야겠다. 이게 선거 섹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조금 시간이 나시다면 들어가셔서 보시게 되면 어마어마한 증거물들이 축적이 되어 있을 겁니다. 경찰이나 여러분들 검찰이 대한민국 부정선거 수사할 때 공대일리신문만 여러분들 한 반나절 정도 읽어보게 되면 사건 전모를 가장 짧은 시간에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선관이 선거 도덕질을 공개하다. 퇴산 같은 증거물 가운데 일부를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부정선거 전모 파악이 가능하다. 4.15 총선은 호남 일부 지역 선거구를 제외하고 전국의 모든 선거구의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있었다. 조작의 주역은 선거관리위원회로 보인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가 대부분 조작된 수사일이다. 결과적으로 법원에 제출한 투표함에 모든 투표지를 갈아치울 수밖에 없었다. 어마어마한 투표함 관리기 증거물들이 매일매일 속속 발견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그대로 그냥 정리를 한 겁니다. 여러분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압권입니다. 증거물 가운데. 이게 여러분들 인천광역시 연수월에 민경욱 후보의 재검표장에 출동한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이게 절치선을 잘라야 되는 당일투표지입니다. 당일투표지입니다. 이 당일투표지는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가위를 가지고 한 장씩 한 장씩 자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 장씩 투표자에게 교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자른 절치선은 모았다가 그런 바로 대조가 가능한 거죠. 당일투표지는. 당일투표에는 몇 명이 참여했는지가 이 절치선을 자른 번호를 확인하면 검사에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보시게 되면 가위를 사용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들도 집에 한 종이를 20장 30장 정도를 자를 때 어떻게 하십니까? 대자를 사용해서 그 위에 힘을 딱 누르고 끝을 잡은 다음에 대자를 자라서 힘을 가하면서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잘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수만 장을 만들어야 되니까 부주의해 가지고 마지막에 깔끔하게 여러분들 안 잘린 겁니다. 이거는 자를 사용해서 자른 겁니다. 가위를 사용한 게 아니고. 이 뭉텅그린 표시를 보시기 바라. 이거는 아주 중요한 투표함에 집어넣기 위해 가지고 대량으로 인쇄소에서 투표지를 만든 다음에 대자를 사용해 가지고 힘을 가한 상태에서 이 수십 장. 내 생각에 이 정도가 되면 한 4, 50장은 되겠네요. 아니면 4, 50장에서 100장 정도 되겠네요. 한 묶음이 100장이라면. 그거를 잘른 증거인 겁니다. 가위를 사용하지 않고 투표함에 있는 투표지를 갈아치운 대단히 유력한 아주 중요한 증거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발견이 된 겁니다. 그다음 여러분들이 QR코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전투표지입니다. 사전투표지는 절대로 인쇄소에서 인쇄돼서는 안 됩니다. 프린트로 현장에 출력돼야 됩니다. 이거는 대부분의 인쇄물들입니다. 인쇄물의 전형적인 특징이 절단기를 사용해 가지고 좌우 상하를 자르기 때문에 면의 날이 계속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투표자들은 본능적으로 투표지를 투표함에 투입하기 전에 두세 번 정도 접고 또 공직선거법에서도 두세 번 정도 접어서 투표함에 투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용이 있는 거죠. 그럼 여기도 잘린 흔적이 없는 걸 봐 가지고 사전투표지죠. 이 사전투표지도 모두 다 인쇄소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법원에 투표함을 제출하기 전에 투표함 속에 있던 투표자들이 던진 진짜 투표지를 다 소각 내지 파쇄하고 투입한 겁니다. 이거는 인쇄소 출신이 거의 100% 확실합니다. 날이 살아 있지 않습니까 한 군데도 접은 흔적이 없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인천연수월 재건 표장에서 대량으로 쏟아져 나온 겁니다. 투표함을 다 갈아치워 가지고 법원에 제출했다는 겁니다.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선거가 아닙니다. QR코드가 있으니까 사전투표지도 받았지 않습니까 다 인쇄소에서 나온 것들인 거죠. 이런 것을 다 만들어 가지고 투입을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투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여러분들이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새로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한 번 더 설명하면 대한민국의 선관위 주도 선거 범죄의 가장 중심은 전산 조작을 이용해 가지고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하는 겁니다. 당선시키고자 하는 후보는 득표수를 증가시키고 그 증가시키는 득표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낙선시켜야 될 후보의 표를 빼앗는 득표수 감소 두 개를 합치면 득표수 증감작업이라는 사전투표 조작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거가 끝났을 때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후보가 받은 득표수하고 투표함 속에 있는 실물로 된 투표지가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지역선거관리비원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법원의 정거봉전 명령이 떨어지게 되면 밤을 새해 가지고 인쇄소의 투표제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그게 지금 공직선거의 실상인 겁니다. 그러면 전산 조작을 한 증거가 있냐 그게 핵심입니다. 그것은 제야 전문가가 2017년 대선부터 2023년도 보궐선거까지 다 분석해 가지고 동일한 방식을 사용해 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수를 다 조작한 것을 찾아낸 거죠. 표를 만든 규칙 조작값을 찾아낸 겁니다. 인천광역시 연수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를 훔친 겁니다. 민경욱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20장을 훔친 겁니다. 그러니까 15,980장 가운데 3,196장을 마이너 처리하고 그걸 정의령에게 대해준 겁니다. 정의당의 이정미가 받았던 100장당 20장 조작값 20%입니다. 20장을 훔친 겁니다. 실제로 이정미가 받았던 7,432표 가운데 1,486표를 훔쳐 가지고 정의령이 공짜로 먹어치운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마이너스 3,196, 마이너스 1,486을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4,680입니다. 그것만큼 정확하게 플러스 4,680를 더해 주게 되면 조작이 되는 거죠. 그럼 얼추 얼마를 조작했는가 하니까 한 9,300 몇 표 정도를 조작을 한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했기 때문에 법원에 투표함을 그대로 제출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 발표에 맞춰서 다 표를 새로 만들어서 집어넣어야 했던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 인천광역시 연수원은 민경욱이 승리한 선거였습니다.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 6번 하단에 민경욱이 5만 3,108표를 얻었고 조작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의령이 4만 8,124표를 얻은 겁니다. 민경욱이 4,984표로 승리한 선거였습니다. 그거를 선관위가 뭐라고 조작해서 발표했는가 하니까 정의령이 5만 2,806표, 민경욱이 4만 9,912표로 해가지고 얼추한 3천표 차이로 정의령이 승리한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발표한 겁니다. 국민들이 여러분들 던진 득표수는 전혀 관계가 없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당의 정의령을 당선자로 만들어준 선거입니다. 이런 개뜩 같은 경우가 있는 겁니다. 이런 개뜩 같은 선거를 다 뭡니까? 6년 동안 선관위가 표를 도덕질을 해온 겁니다. 그게 다 밝혀진 겁니다. 대법관들은 같은 패거리니까 그냥 넘어갔는데 숫자는 같은 패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숫자는 공병호 편도 아니고 선관위 편도 아닌 겁니다. 그냥 숫자는 쿨한 겁니다. 어? 너희들 도덕질했네. 몇 표 도덕질했냐? 이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어? 마이너 4,682표 했네. 어? 플러스 4,682표 했네. 어? 민경욱이 4,984표로 이겼는데 선관위 너희들이 다 조작했네. 이렇게 딱 나오는 겁니다. 이런 짓을 6년 동안 해온 겁니다. 참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사 이 사악한 세력들을 착결하고 일소해서 무남 이승만이 꿈꿨던 것처럼 한반도 역사 5천년에 노예 신분을 탈피해서 자유인의 신분을 우리 민족에게 허용하는 체제를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건국을 한 겁니다. 그리고 80년이 흘러가 지금 다시 나라를 역주행시키려고 하는 체력들이 바로 더불어민주당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게 부역하는 선관위 내부에 있는 겁니다. 선관위의 조혜주 양정철이 이건영이 이해찬이 관련이 우상호 송영길이 정청래 박범계 조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김두관이 김민석이 누가 조작을 안 했습니까 다 조작을 했죠. 천인 공로할 인간들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이렇게 사악한 세력들이 없습니다. 국민들의 표를 도덕질을 해 가지고 권력을 찬탈한 그런 인간들이 수백억 정도 여러분들 정부 보조금을 받고 국회에서 폼을 잡고 있는 겁니다. 김남국이 다 조작했지 않습니까 대구 중구의 항우나 이번에 돈도 먹었고 김남국이 돈도 먹었고 돈도 많은데 돈 먹을 필요가 있는지 300만 원 먹었으니까 또 공직선거법에 300만 원 먹으면 100만 원 이상 먹으면 아마 걸릴 겁니다. 그렇게 된 거죠. 5.86 운동권들이 대한민국 쓰레기장으로 만든 겁니다. 쓰레기 청소합시다.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 이 선거의 실상을 낱낱이 공개한 것이 도둑놈들 4권입니다. 그리고 올 상반기에 여러분 나왔던 도둑놈들 7도 5권이 많이 확산돼서 우리가 다시 노예로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쓰레기 청소하고 더욱 더 완성된 자유인이 창묘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힘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